정말 많은 국민들이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항후보께서 정말 민주주의 그 자체인 선거의 정직성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반드시 4강을 통과하고 4강을 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반드시 우뚝 서야 된다. 그런 열망이나 예망을 가진 신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특히 1차 토론회에서도 홍준표 의원 홍준표 후보에게 질의를 던진 내용이라든지 또 윤석열 후보에게 던진 그런 질의 내용은 그 자체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고 저는 또 그걸 별도로 해가지고 각각의 방송을 내보낼 정도로 인상적이었는데 어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두 분의 반응이 돌아온 거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그분들이 반응이 원리대로 돌아온 건지 그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상세하게 해 주시죠. 그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때 토론은 좀 준비가 돼가지고 저는 누구에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돼 있던 분들이 한 분은 홍준표 의원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윤석열 의원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께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4.15 부정선거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결해야 하는데 동의하시느냐 이렇게 여쭤더니 본인이 좀 다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 질문에 대한 답은 하시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사실은 잘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에 너무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른 얘기를 하셨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본인이 총장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면서 부정선거 논란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현직에 있을 때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서 다소 전향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도 이제 유력 후보 가운데 손에 꼽히시는 분이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이 심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번에 인천시당 방문한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했고. 그런데 이제 황교안 후보가 그날 1차 토론회에서 질문에 던졌을 때 저는 그냥 홍준표 의원이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뭐 전혀 엉뚱한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좀 당황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상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질문을 예상을 못했겠죠. 어땠습니까 뭐 동문서다 비슷하게 이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또 질문할 거 또 제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고받기보다는 다른 얘기들을 나눈 거죠. 뭐 하여튼 또 이게 또 홍준표 대표의 장점이기도 하고 또 단점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냥 조금 뭐 조금 더 좀 뭐 선관이 있는지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겠지만 그래도 뭐 책임질 수 있는 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도 지내셨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시민들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엄청나게 섭섭한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당신들이 해결 안 해주면 그럼 우리가 우리가 그럼 해결해야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당신들이 세금 받아가지고 꼭 정당 보조금도 많이 받는데 당신들이 해결해줘야 노력해야 되는 문제를 그렇게 다들 입을 담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내가 생각해도 참 너무 답답했습니다. 약간이라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 이슈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막아내고 지켜내고 고쳐내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야 할 것 없이 침보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을 좀 더 아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과 또 우리 당의 정치권의 지난 선거가 명백한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저의 유불리 저 개인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이거 그렇게 가볍게 지금 그건 작은 이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건 정말 제가 식자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거 해결하지 않고 내년 대선에서 이기겠다 내년 지선에서 이기겠다 이건 정말 무모한 일이고요.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 지선에 대선에서 이기고 말고 이런 문제 제쳐두고 너무나 부정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주의 그 자체가 선거인데 그 선거에서 엄청난 그런 조작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고 동원수답을 하니까 그 좀 이렇게 점잖은 분 모시고 인터뷰하는 중에 이렇게 좀 소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인 거죠. 그냥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제정신을 갖고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음이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신들도 그냥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이 나라가 근국이 이래로 얼마나 어렵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라는 부분을 성취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일군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냥 뒤집어지고 그냥 난장판이 됐는데 그거를 제1야당의 대통령 하시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그걸 침묵한다? 아니 이건 내 정신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이슈인데 그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그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는 100점 만점에 저는 한 60점 정도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검찰총장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총장 직접 안 해보셨지만 검찰총장에 법무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검찰총장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4.15 총선 이후에 대개 선거가 있고 전에는 대개 이제 그런 선거사범을 단속하기 위해서 전국 자원의 그런 주요 회의도 있고 그리고 대개 선거가 맞추고 나면 선거사범을 일제히 단속하는 것도 있고 그게 일전 지금까지 관례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게 검찰총장의 집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까? 검사들의 7, 80% 또는 80, 90%는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검사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에 흔들리지 않았던 부분이 선거 영역입니다. 과거에 87년 6.29 선언 이전에는 많은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러나 6.29 선언 이후에 제가 6.29 선언 이후에 11월 달에 공안부에 갔습니다. 그 이후는 정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 기억에는 총장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6.29 직후에 얼마 동안은 그런 일도 있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80년, 90년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선거 사범 수사가 공정해졌습니다. 원칙이 딱 잡혀서 지금 선거 사범보다 원칙이 더 명확한 그런 분야가 없습니다. 거의 얼마 받으면 어떤 거짓말 하면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정해서 정말 법대로 했습니다. 다른 영역도 법대로 잘 했겠지만 제가 잘 경험한 우리 공안 영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장도 사실은 좌지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아라든지 선거에 정의가 지켜졌던 건데 이 정부 들어서부터는 선거가 완전히 장난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루킹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정권의 출발부터가 그랬고 울산시장 선거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듣고 알기로는 청와대의 여러 파티의 사람들이 관련해서 부정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게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고 지난 4.15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말 정의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선거 정의는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총장 한 사람이 아니라도 잘 지켜왔던 선거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날 윤석열 후보의 답변 황교안 후보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대부분의 진행 중인 사안이고 그렇게 해서 검찰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급을 안 하셨는데 제가 4월 17일 2020년 4월 17일부터 이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다음 달에는 검찰이 움직일 것이다. 그 다음 달에는 검찰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내려놓는 때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음에 권력이 교체가 되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규명이 되겠지만 검찰이 그렇게 선거사범에 대해서 수수방관했던 것도 상당한 저런 책임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주 간절하게 바랬거든요. 다음 달에는 분명히 액션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 그러나 이 엄청난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현직 검찰총장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그냥 이런 방구도 없이 어떤 종류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마 민경 전 의원만 한 17건 이상 정도로 아마 고소고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했지만 저는 지금 황교안 후보하고 두 분이 질의하고 응답했던 부분만 떼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해야 될 당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한 5, 60점 정도는 그런 답변이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는 좀 잘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두 분을 막 깔아뭉기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제로 보통 results 실험은 확인하는 γιατί 꼭 흠뻬는 성형이 있는 것이 그래도 Idaho 이 communications Taiwan 응답 지하영 여러분 아까 TA